감독은 의도적으로 지금 왼쪽에 배치를 했어요. 서진수의 선수들이 있기 때문에 현재까지는... 어, 왼쪽이에요! 김주공 들어갑니다! 김주공! 그리고 그리고 서진수! 서진수의 선수입니다! 친정팀의 빛을 웃겄습니다. 서진수! 얼마 전까지만 해도 김천의 유니폼을 입고 있던 서진수가 전역하고 복귀해서 첫 경기의 상대가 지금 김천이잖아요. 김천을 상대로 동점골을 만듭니다. 와, 그리고 이번에는 김주공 선수가 너무 잘했어요. 여기서 박지수하고의 경합 이겨낸 후에 얼리 크로스, 얼리 침투 패스가 주요했습니다. 득점은... 득점만 두 골이 있습니다. 올렸고 해도! 어, 들어가는 슛! 고! 경기를 뒤집습니다! 링입니다! 조나탈링! 아, 첫 헤더 때 들어가는 줄 알았는데 그걸 또 나온 걸 링이 마무리 졌습니다. 역전입니다! 뒤에서부터 정훈 선수 달려오면서 너무 좋은 헤더였지만 이게 골 때 맞고 링 발 앞에 떨어졌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링 선수의 역전골을 시즌 5호 골이 터졌습니다. 아, 경기를 뒤집네요. 이야... 한글자막 by 한효정